네이버 들어가셔서 네파우스 온웨어 함께 보시고 거기 채팅창 있으니까 채팅창에 질문이나 궁금한 거 있으면 지코나 타케한테 질문 있으면 남겨주세요 그리고 한번 두 분 한마디 해주세요 뭐 저부터 오늘 되게 멋진 형님들이랑 같이 하게 됐는데 좀 많이 떨리는데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얘기 많이 할 테니까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지코도 한마디 해주세요 여러분들 랩하우스 팔로우아트 치코 카치와 함께 합니다 꼭 들어주세요 머니플로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샷아웃 투 민호 여러분 지금 많이 들어주세요 인스타 라이브 끌 테니까 모두 네이버 온웨어 네이버 랩하우스 온웨어에서 만납시다 10시에 합니다 10시 지금 몇 번이에요 지금 57분이네? 57분 3분 나왔어요 3분 카키 예이 오늘 재밌는 방송 될 테니까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0시 네이버 나우 랩하우스 온웨어 웨이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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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여러분 플로우아트입니다 오랜만에 오늘 지코랑 만났는데 저희가 지금 있는 곳은 랩하우스 온웨어 하는 곳이고요 오늘 네이버로 들어오셔서 랩하우스 온웨어 지코와 카치가 나오는 편 많이 들어주시고 그리고 채팅창에 있으니까 채팅창에 리액션이나 질문 많이 남겨주세요 예이 에이 손가락 찌른마 벌써 5년전 눈떠보니 스물아홉이지 뭐야 하하하하하하하하 눈떠보니는 삼십후반이지 뭐야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이 세월이 야속하구나 머니플로우가 나왔어 내가 이제 1분 뒤에 들어가서 헤드폰 하나 떼주세요 바이 나중에 만나요